다리가 두꺼워도 대충 태워야지 어쩌겠어요 어떻게든 타겠죠? 저번에도 어떻게든 태우긴 했잖아요 그땐 남자애기였고 이게 살짝 이렇게 약간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 저기가 꽉 안 끼워서 그랬구나 자세는 대충 됐는데 일부러 총은 안 끼우고 일단은 소우기만이라도 탑승을 시켜보시죠 아이고 이거 태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얘는 아니 이러니까 우선 아이스크림 생각보다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콜라맛 아이스크림에 콜라맛 그 색상으로 땡큐처럼 이뻐요 잠깐만 이 깔맞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? 내가 이것 때문에 1년을 넘게 이 짓을 했네 그러고 보니까 밥만 먹고 이것만 만들지 않으면 진짜 1년도 좀 빨리 한 거예요 정말 쌤이 제일 잘 기억하시잖아요 저 무장트럭 만드는데 1년 반 넘게 걸린 거 그렇죠 그렇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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